네, 이번에 풀어놓은 문제는 2023학년도 9월 모평 기하 2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자표평면 2회점 3,0에 대하여 5p-5a 벡터 내적 5p-5a 벡터의 내적이 5를 만족시키는 점피가 나타나는 도형과 직선 Y는 2분의 X 플러스 K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날 때 뭘 구하라 양수 K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일단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적혀있는 이 도형의 방정식이 뭔지부터 구해야 되는데요. 이런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벡터에서는. 일단은 내가 저 식 자체를 보고 내가 벡터 방정식을 이용해서 저게 어떤 직선이냐 아니면 원이냐 이런 것들을 내가 따져서 구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진짜로 필요한 자표를 x, y, 여기를 3, 0에서 선군화해서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학생들이 꼭 할 줄 알아야 된 건 뭐냐면 이 방정식 자체를 이해를 해서 아, 얘가 이런 방정식에 따라 써주는 게 그래도 가장 좋습니다. 당연히 x, y라 그러면 식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이 식 자체를 보고 이해해주는 게 그래도 좋다라고 봐요. 됐죠? 그럼 선에 한번 같이 이해해 볼게요. 일단은 5p-5a 벡터는 뭐가 되냐면 ap 벡터가 되겠고요. 여기 대에도 똑같이 ap 벡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같은 벡터들끼리의 내적이 돼 있네요. 우리 같은 벡터들끼리의 내적은 뭐라고 쓰냐면 이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해요. 됐죠? 왜요? 크기, 크기,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가 얼마? 1이니까 벡터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얘가 얼마를 만족하는? 지금 5를 만족하는 그런 점p가 나타내는 좌치를 구할 거고요. 그럼 양변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결국에는 ap 벡터의 크기가 얼마를 만족하는? 루트를 만족하는 이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 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a라는 고정점 3,0에서 p까지의 거리가 항상 루트 5인 점들의 모임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루트 5인 점들의 모임 우린 얘를 뭐라 불러요? 그렇죠. 원이라고 부르죠.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 되겠다. 따라서 우리 도형의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이 벡터 방지착제를 이해해서 구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원의 방정식을 써놓고 시작해봅시다. 자, 중심 말고 반지름하니까 방정식은 x-3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루트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 도형의 방정식 1과 y는 2분의 x 더하기 k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이 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원과 직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결국에는 요렇게 접하는 상황이고요. 얘는 중심부터 요 직선 사이의 거리랑 원의 뭐랑 똑같다? 반지름하고 같다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중심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다. 만족하는 양스케일을 구합시다. 다 있죠? 자, 그럼 일단은 점을 써보면 점은 3,0 그리고 그 거리는 루트 5가 되어야겠고요. 그 다음 요 직선을 좀 이쁘게 표현합시다. 양변에 2를 곱해서 2y는 x 더하기 2k가 되겠고요. 얘를 좀 넘겨볼까요? 그럼 x-2y 맞죠? x-2y 더하기 2k는 0이 되겠다. 됐죠? 자, 그럼 뭐예요? 이제 거리 공식하면 되죠. 점과 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게 루트가 되겠다. 그래서 계산하면 루트 여기 1 더하기 그리고 4 절대값에 1하고 얘가 만나서 3 얘는 0 더하기 2k가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루트를 여기다 곱하면 5가 되겠고요. 여기가 절대값 3 플러스 2k가 되겠다. 절대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5는 3 더하기 2k 자, 계산하면 2k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5에다가 3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양수 k니까 당연히 여기서 뭐다? 플러스를 골라야겠죠. 따라서 5 빼기 3이 되니까 여기 얼마? 2가 되겠고요. 아, 2k는 2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k는 얼마다? 1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만족하는 답은 1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